손흥민 중앙으로 가면서 이쪽에 요 렌데를 넣어서 요 렌데를 투톱으로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이제 4에 3에 일해서 오히려 허리쪽 싸움도 동시에 벌어지면서 이런 형태에 가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카드도 있겠네 그러면 3백으로 하고 이쪽에 트리피어를 빼고 라멜라를 넣는거지 라멜라 자 알리입니다 알리 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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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들어갑니다 이거 몰라요 자 이거 모릅니다 자 이거 몰라요 자 쏜 좋습니다 열려요 케빗님 나아아아이씩 털어 어어, 나윽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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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으악 으아아아악 으악 으악 ус 이거 완 이거 들어간 소 쏟 이것들어갔어 이것들어갔어 이것들어갔어어 이것들어갔어 이것들어갔져 이것들어갔어어 아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끝났어요! 와 진짜 대박! 와 이게 진짜 대박 대박! 우와 루카스모르가 뭐야? 와 이게 진짜 대박 나왔습니다! 대박 나왔어요! 완전 대박 나왔네요! 와 이게 어떻게 말이네 이게? 이야 진짜! 암필드의 기적! 암스테르나베지 뭐 이런 경기에 연속이 펼쳐집니까? 와 진짜! 진짜! 아니 원래 기적은 자주 일어나면 안되는데! 아 다 울네 다 울어! 아약슨 다 울어! 울 수 밖에 없죠! 울 수 밖에 없죠! 어우 잠깐만! 이야 아약슨이 그렇게 잘 써왔는데! 아약슨이 그렇게 잘 써왔는데! 우와! 토트넘 사상! 최초입니다 최초! 챔스에 결승을 진출했어요! 그것도 전반전에 두 골을 내주고! 와! 이게 말이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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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포체티로 운다 막 얘기나는데 우네요 진짜 울어요 막! 아니! 오늘 자! 이게! 아 나 미치겠네! 제가 사실은 2대2로 그냥 끝나면은 어차피 아약스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를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끝났으면은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끝내는 겁니다 이거 그냥 못 올라갔으면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은 이거로 정리가 되는 거였죠 그죠?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프리미어리그 못 뛰니까 마지막 경기를 그래서 저는 아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은 끝냈지만 그래도 포체티로 감독이 마지막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정말 잘 치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진짜 또 한 번 없는 살림에 쓸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잖아요 저도 전반전 끝나고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렌테 카드 써가지고 전방에서 한 번 올리는 거 그 다음에 트리피어 빼고 라멜라 한 번 써보는 거 그 다음에 라인을 전출으로 올려가지고 굉장히 공격수 싸우는 거 이거 포체티로 감독이 해볼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봤어요 시소코를 시소코를 오른쪽에 갖다 놨어요 나중엔 보셨어요? 시소코를 오른쪽에 갖다 놨어요 쓸 수 있는 거 다 썼어요 아니 선수가 없잖아요 선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남은 선수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남은 선수들 가사니가 골키퍼 다이어 포이스 스키프 이 명단 가지고 이 변화를 줬단 말이에요 이 변화를 줬어요 계속 보이세요? 제가 포스티이스로 계속 옮기면서 이렇게 갔다가 아 이거 저 딴 팀이구나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계속 갔다 갔다 했다고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진짜 없었고 뭔가 변화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는데 거기서 시소코를 오른쪽으로 갖다 놓기도 하고 라멜라를 올리기도 하고 요렌테에 놔두기도 하고 라인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정말 선수를 두 번이나 안 싸준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뒤엎었고 자 2005년에 여러분들 리버풀이 이스탄불 지렸을 때 벤테스 감독이 제라드의 위치를 경기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세번인가 네번을 바꿔요 계속 제라드의 위치를 바꾸면서 전술적으로 대응을 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월드사크라고 하는 그 굉장히 권위주에서 시간대별로 또 제라드라든지 리버풀이 어떤 포메이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 경기를 뒤집었는지를 분석해냅니다 자 오늘 저는 제가 그 요기가 써놨었어요 요정도에서 이대로만이 끝나면 손흥민의 시즌 시즌은 끝났지만 정말 없는 살림 속에서 포치트노 감독이 잘했다 그러면서 여기 써놨던 게 예를 들면 트리퍼 대신 라멜라를 쓴다든지 시소코를 바꾼다든지 요렌테 요렌테 카드는 진짜 중요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렌테 카드가 유효하다 그러면서 중앙으로 가야된다고 했던 게 여러분들 아약스는요 일단 아약스는 정말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박수 밖에 충분해요 그거는 정말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약스는 제가 경기 앞두고 아약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면 준비해졌던 게 요걸 보여드렸었잖아요 요한크루이프 기억나세요? 경기 앞두고 보내드렸던 자 요한크루이프의 철학을 그대로 투영시킨 팀이다 어린 선수를 육성해냈고 경기도 지금의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바르소르나처럼 계속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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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무브를 굉장히 잘한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약스는 바르소르나처럼 마찬가지지만 볼을 하늘로 안 뛰어요 잘 땅 밑으로 계속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땅 밑으로 계속 경기를 땅볼 패스를 하면서 계속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요랜 때를 집어넣어가지고 파워게임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휘쳐버렸어요 후반전에 요랜 때를 못 잡았어요 요랜 때를 요랜 때를 못 잡으니까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해서 루카스모그라가 와 패트트립 루카스모그라 일단 대박입니다 패트트립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제가 봐서는 후반전에 분위기를 바꿨던건 저는 포체티노라고 봅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의 교체 포메이션의 변화 위치의 전환 이런걸 통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냈어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특히 요랜 때 머리를 잡지 높이를 잡지 못하는 아약스의 수비 그러면서 루카스모그라에게 기회가 왔잖아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그 추가 시간도 거의 끝날 때 아니였나요 진짜 저희가 아 저도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건 안됩니다 이거 정말 시간이 부족하네요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진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했는데 그 딱 한 번에 넣어버렸어요 와 어제도 어제도 그 리버풀이 사실 그 바르셀로나를 상대해서 1차전에 그렇게 접으면 3대0으로 접으면 이걸 후반전에 뒤엉는다는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내걸 4대0으로 이겨서 클록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렇게 축구를 오래 받고 오래 선수도 뛰었고 감독도 뵀지만 이런 경기 본 적이 없다 이런 경기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경기가 연속 두 번 나왔습니다 네 어제 오늘 기적적인 승부가 이스탄불의 기적이 3골을 전반전에 내주고 후반전에 3골 따라 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뒤엎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비슷해요 전 정말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전에 2골을 내주고 후반전에 3골로 뒤엎었는데 그것도 그 그때 당시에 리버풀이 감독이 변화를 주면서 전환했던 것처럼 오늘도 포체티로 감독이 진짜 이 없는 명단에 이걸 지어짜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와 진짜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로 보신 분들이 승자고 예 진정한 위너십니다 야 아 저 진짜 와 아니 어떻게 이런 경기 나오죠 그 1999년에 예 깐누에서 맨유가 바에르미네를 상대로 할 때 퇴즈쉐링엄하고 숄샤르하고 막판에 이런식으로 골 넣어가지고 뒤엎은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에 지금도 회자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기적적인 승부가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두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언제까지 이게 야 진짜 여러분들 이거 우리 정말 복받은거 같아요 우리 정말 복받은거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경기 이런 경기를 본다는건 아니 뭐 어떤 팬이 누구를 좀 이런걸 떠나서 이런 승부는 이렇게 두개 나올 확률 자체가 적어요 예 와 그리고 정말 어제 살라가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가 살면서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단정하는건 분명히 안좋은거 같아요 예 살라도 어제 사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바르소노나 1차전에 3대0으로 지니까 리버풀한테 안돼 야 아무리 그래도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 근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딱 써놓고 살라가 자기는 못뛰지만 사실 그 집중력이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 절망하지 않았던게 결국 말도 안되는 4대0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 경기도 토트넘과 이 아약스의 이 경기 딱 붙었을때 야 아약스가 지금 네드란드 리그에서 홈에서 한번도 안줬어 14승 2무야 야 그리고 지금 아약스가 몇 경기인지 안주는지 알아? 토트넘은 지금 최근 3경기 다 패했어 예? 이게 이게 야 안돼 그리고 전반전에 2골 넣으니까 야 끝났다 꺼라 꺼라 우리 이럴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어도 토트넘 선수들은 포기를 안했어요 포체트넘 감독도 포기를 당연히 안했고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봤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저희 진짜 이런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봐서도 저도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어 확 이렇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또 해내는군요 오늘은 정말 아까 뭐 전술적인 변화나 포체트넘 감독 요랜 때 또 칭찬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승부에서 헤트트릭 했다는 건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루카스 모우라도 오늘 인생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공 끝나니까 딱 공 챙겨 헤트트릭하면 원래 공 챙겨가잖아요 아 저 목 쉬었네요 아까 마음부터 소리 지를 때부터 아니 어떻게 이런 뭐가 극적인 승부가 나오지 야 그리고 아약스러움을 좀 짠하긴 하네요 끝나고 나서 다 쓰러져가지고 다 쓰러져가지고 예 막 눈물 흘리고 아 그리고 포체트넘 감독 울대요 포체트넘 감독이 울어요 그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릴 순 없어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거겠죠 정말 쥐어짤때까지 쥐어짜본 거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울만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이렇게 승부를 일단 다 고맙네요 아약스 선수들에게도 고맙고 토트넘에게도 고맙고 포체트넘 감독에게도 고맙습니다 이런 승부를 보여주네요 네 이런 승부를 보여주네요 예 아약스는 지긴 했지만 저는 올 시즌만큼은 어떤 팀보다도 어떤 선수들보다도 박수밖에 충분했다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중간에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를 잡았던 그런 능력들 토트넘을 1차전에도 제압했던 모습들 박수밖에 정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토트넘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포체트넘 감독에게 쓸 선수 없지 않냐고 얘기할 때 포기하자고 끝까지 달리면서 이거 겨울 뒤엎은 것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고 자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간의 승부인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팀들 간의 승부인 동시에 기적을 잃은 미라클 대 미라클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라클 대 미라클의 싸움이 되었어요 정말 말도 안되는 승부를 펼치고 바르셀로나 저변에서 올라간 리버풀 정말 아약스에게 안될 것 같은 승부에서 전반전에만 2골을 내줬는데 후반전에 3골을 따라자면서 올라간 토트넘 미라클 대 미라클 기적 대 기적이 만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올 시즌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 경기에서 졌다 지거나 비겼다고 한다면 결국 못 올라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시즌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을텐데 결승을 가면서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네요 아 정말 결승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또 한번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누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너무너무나 재미난 경기가 되어버렸네요 기대 많이 하면서 또 그리고 모든 팀들에게 두 팀들에게 다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경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